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효예술단 제59회 정기 가을 플롯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효예술단의 MC를 맡은 김현장 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효예술단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친정라디를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박수도 좀 많이 주시고 여러분의 또 함성소리와 박수를 기다리면서 인천효예술단 공연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기다리면서 이번 가수 선행할게요 네 부모님은 어떤 노래일까요?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선행할게요 좋은 백장다들에게 박수 선행할게요 함께 사랑하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신나게 싸움 네 네 도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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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마신 우리 도영님 불려도 깨담아도 기다려 보지 않게 무시한 우리 도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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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님을 잘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도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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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정하라 치고 어려워 고향이 오시는 날이 고향이 오시는 날이 내 가슴에 정하라 치고 어려워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촌 교수님이 노래에 사랑하고 노래는 재미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